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우입니다. 중장년이 되면서 부부사이의 합체는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 황홀한 시간이 아니라 일수 도장 찍듯, 숙제검사 맞듯,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로 전락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의무방어전. 의무방어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권투경기의 챔피언들이 경기를 치르지 않고 챔피언제를 유지할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일정한 횟수의 경기를 치러내도록 하는 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남편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또 아내의 기본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은 영 땡기진 않지만 마지못해 꼭 해야 한다는 정서에서 의무방어전이란 말은 아주 잘 붙여진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듣다보면 왠지 우리네 결혼생활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진정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챔피언인지 또 누가 도전자인지 그 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은 부부간 의무방어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대상자의 85%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무방어를 해준다고 답변한 반면 절대 안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 대답이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고 그래서 하기는 싫지만 조국을 위해 기꺼이 이 한 몸 바친다는 정신으로 배우자를 위해 원치도 않는 몸을 내놓는 사람이 무려 85%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에이 눈 딱 감고 그냥 내 한 몸 내준다 이거죠. 눈물 겨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자의 9%가 상대방이 원치 않더라도 반강제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자고요. 뒤에서 중년 남성들끼리 모였을 때 의무방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무방어전을 마치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배려하는 지상 최고의 사려깊은 행동점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이럴 땐 새벽에 벼슬을 높이 세우고 회를 치는 수탉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자신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이 뭔가를 원할 때 몸으로 때우고 보상하려는 간사한 전략도 씁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나가기 전날에는 꼭 의무방어전을 치른다는 사람도 있고 밤샘 낚시를 떠나기 전에 아내의 허락을 구하려면 꼭 의무방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을 충전시켰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속셈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애하한 남자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매춘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몸을 이용했으니까 그걸 매춘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면 좀 지나친 과정인가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목적이 같으니 매춘이라고 해도 될 듯 싶은데 부부 매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살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위해 의무방어전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남편을 위해 의무방어전을 치러내야 하는 괴로운 아내의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아마도 사연성 남편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사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 3년 차이고요. 섹스리스는 아닙니다. 남편의 요구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남편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무방어전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하기 싫어서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힘들어져서 그냥 해주고 맙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큼 솔직히 남편에 대한 정이 식은 상태고요. 이렇게 된 것엔 신랑의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의 경우 부부관계 없이 5위 이상 넘어가면 슬슬 모든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도 처음엔 몰랐다가 어느 순간 날짜랑 이런 걸 맞춰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유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할 때는 부부관계는 할 날이 지났다든지 뭐 그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부싸움 후에 이걸로 해결하려는 성향도 너무 강하고 특히 자기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런 날도 꼭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강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부부관계가 너무 싫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전업주부인데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늘 부부관계를 좀 하고 싶다면 저를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설거지를 왜 늦게 하냐 왜 아이를 안 재우냐 이렇게 계속 특집만 잡고 그래요. 저는 자기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저를 좀 도와서 설거지를 할 동안 아이를 좀 봐준다든지 아이를 좀 재워준다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는 그것만 해요. 늘상 이런 식이니 저는 집안일에 아이 재우고 그러면 지쳐서 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저는 너무 고욕이고요. 어느 분의 남편은 섹스리스라지만 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가정적이라고 하던데 저는 정반대의 남편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섹스리스가 되어도 좋으니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관심도 있고 그런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돌맞을 소리를 하는 건가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남편들의 착각과는 다르게 의무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은 실상은 아내들이에요. 배사일, 육아와 가사롭지 친 아내들이 남편의 투정을 다독이고 또 피곤하다고 안 해주면 딴 생각이라도 먹고 바람필까봐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의무방어전을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의무방어전에 있어 진정한 챔피언은 아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저 챔피언에게 의무방어전을 간청하는 도전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아내들이 의무방어전에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바로 강간당하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이지 느껴서는 안 될 기분이지만 무지한 남편들 때문에 이런 더러운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앞서 설문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자의 9%가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이런 놈들이 아내에게 강간당한다는 그런 치욕적인 기분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생활에서 불만과 스트레스가 과저하게 쌓여 있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반대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합체로 풀려는 경향도 많은데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 잃은 자신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나마 강한 수컷으로 돌아와 그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싫다는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덮치는 거죠. 이거 엄연히 부부강간입니다. 의무방어점과 관련해서 아내가 강간당하는 기분이 가장 더러운 경험이라면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합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빨리 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기분이 확 깨죠. 남편들도 알거든요. 아내가 남편 기분 맞춰주기 위해 신음소리도 좀 오바해서 내주고 또 리액션도 좀 해주고 알지만 또 그런 걸 바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라 목석처럼 누워서 그냥 다리만 벌려주는 모습을 대할 때 마음에 잃었던 그 강렬함이 한순간에 싹 꺼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실은 아내가 의무방어점을 받아주는 참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들은 자신들이 참피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녀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아내들이, 여성들이 불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별로 마음이 없어도 그냥 아내가 강하게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삽입을 하고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합체도 그럭저럭 진행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발기하지 않으면 합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방어점을 치르는 참피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발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써서 마음에도 없는 걸 애써서 발기를 시켜서 남, 아내에게 해줬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무방어점 기력이 쇠하는 것을 느끼는 중년들에게 있어 가정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의무방어점의 챔피언은 아내라는 것과 아내의 피곤한 육신을 덜어준다면 아내는 기꺼이 그 의무방어점을 행복하게 갖게 될 거예요. 어쩌면 아내들은 남편의 의무방어전보다 아내가 버거워하는 일을 하나라도 거들어주는 것을 더 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무방어전 없이 신혼 때처럼 눈만 마주쳐도 침실로 달려가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